하면서 나는 일로 들어갈거야! 거기 너 구독 안 해주면 잡아 먹어버린다 제발 그렇지! 일루와 한 명 먹으라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왔지? 나는 일로 들어간 거야! 저렇게 들어갔네. 들어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. 내가 살아 들어간다는 건 말 안 했잖아? 죽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. 죽어도 들어갔잖아. 방금 봤지? 엘리포트! 메일 남자가 있지? 메일으로 캐리어야 할 것 같아. 이거 내가 볼 때 메일이랑 답 없다 이거. 내 피! 궁금하게 만들어봐. 아이, 잔인한 새끼들. 사진을 찍어둬라. 내가 잘 안 빠지면 너의 이 기숙사이 가려진 순간. 내가 할 때에 그냥 tien이이이이이이이이. 고피 비겼지? 목피 비겼지? 사랑하면 vurag은 그럴 것 같아. 아... 아... 오졌어! 이제 나의 천멸을 했다고! 까이쿠... 까이쿠 이런... 이렇게 부끄러울 때가 있는가? 까이쿠...